채팅으로 킵에 붙었죠 애들 오우 레벨업 미돌이나 어 배틀 레이러 배틀 레이러 이제 또 왔어 아랍 아랍 놈 이거 예스 BUT 도타2 이즈 트래쉬 게임 투기장을 불러오는 사나이 우학굿 당신은 도대체 예스 한 명이 아무런 강화하고 도타2 이즈 도타2 이즈 도타2 라이크스 아메리칸 풋볼 누구들만의 리그 누구들만의 리그 아메리칸 리그 이골 트레쉬 어 상큼해 어 얘 뭐지? 물충인가? 얘 뭐더라? 아 얘 이름 까먹었네 발챙이 그 다음 물챙이 되나? 그 다음에 얘 진화하면 어떻게 되더라? 어 물포켓몬 나온다 여기 아 수륙챙이 맞다 수륙챙이 우와 이거 뭐야 귀엽다 계란 계란돌이다 계란돌이 수륙챙이가 물하고 격투하고 같이 있어서 좋지 않나? 인정? 잡을까? 뭐야 뭘 뺏어가는거야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어? 어중간에서 약해? 물의 돌이 필요하다 우와 뷰티플라이 야 뷰티플라이는 처음 본다? 어? 음 사망 버터풀 진화야? 야 아직도 이러고 있어 어 잠깐만 여기 못 내려가네? 아 저쪽으로 가는거구나 어 이건 뭐에요? 이거는 뭐야? 어 뭐야? 아 퀵볼 던져야돼? 아 그래? 아 그래? 몰랐지 난 뭔지 몰랐지 어? 뭐야 이거 이거 밍시노 개귀여운데 이거? 뭐야 얘는 왜 밍시노 알비노템템 미친 이건 뭐냐 어 얘 물포켓몬 같은데? 시원하게 들어갈거같은데? 데미지? 그렇지 존레 웃기다 생긴거 어 얘 전기로 알고 있는데 전기인가 얘? 아 전기다 이거 포켓몬 최고 레벨이 99 에요? 배기야? 여기서 뭐 하나 키우고 싶은데 아 얘 말고 배기야? 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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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드... 유... 게임... 너드... 킹 당황했죠? 노 유! 당황했죠? 어? 우퍼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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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뭐야? 에스퍼야? 뭐야? 얘 왜 안 당해? 아... 아... 물 땅이야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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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도대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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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сер... 미쳤구요? 어... 어... 이 악물어져 지금? 어어어... 아... 네... 어- 소통 너무 잘 돼... 다른 분들... 외국인하고 영어로 소통 너무 잘 돼... 커뮤니케이션 너무 잘 되는데? 어 뭐야 이거 개귀엽다 플래친더 아 새로운 새다 아니 이거 트레이너껀데 왜 자꾸 잡으라 그래요 여러분들 학습노적 없어요? 트레이너는 못잡는다고 그래요? 초반 숲에서 구할 수 있었어? 아깝다 우와 마스크레인 이제는 포켓몬 나왔네 에어포터 어 개아포 아까 그 벌레가 진화한거야? 소금쟁이 진화 이상하게 생겼네 어 나 개아퍼 저도 싸우고 있어 아니 그냥 좀 딴 데 가서 싸우지 왜 나 따라다니면서 싸워 얘네들 관종도 아니고 센서 좀 더 기대하고 있어 어떤 게임이 더 위대하고 어떤 게임이 어 더 쩌는지 지들끼리 지들끼리 개싸우고 있어 찐다들끼리 아무것도 없네 포기장 미쳤구요 응 응 응 유 너드 응 응 유 너드 으흑 으흐흐흫 어 이 악물고 따라오죠 끝까지 으어어어어 스키피 사랑에 빠졌대? 그런거 없어 나뭇잎 사시미 나뭇잎 칼침 우와 설마 나홍이 진화한거냐? 나홍이 진화하면 페르시안 되는데 페르시안 진화하면 이거 되는거 아니야? 다른 고양이야 나뭇잎 칼침 오 뭐야 이거 삽살개야? 삽살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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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번에 레벨 높은거 잡아서 쓰고싶다 그냥 진정? 아 약간 요크셔테리어랑 삽살개 합친 느낌이네 진짜 요크셔테리어도 비슷하네 저기서 또 싸우고있죠 애들? 셋이서 토론 개열심이 토론하고있죠? 미쳤죠? 미쳤죠? 참 대단한 게임이야 어 원샷 원킬 잘가고 음 한 번 더 음 잘가고 어이 갑자기 뭐야 이거 숟가락 들고있으면 후딘이었나? 윤겔라야 후딘이야 윤겔라야 후딘이야 아 윤겔라야? 어 개아퍼 아 숟가락 두개가 후딘이야 어 아퍼 한 번 더 빠르 어 텔레포트? 갑자기 왜 텔레포트를 써 어 고맙구요 음 컷 음 컷 어 뭐야 내추럴 기프트? 기부업 아 노노노노노 이거 뭐야 좋아 내추럴 기프트 좋아? 뭔데 이거 무슨 기술인데 무슨 기술인데 뭔데 야 무슨 기술이냐고 예스누르몬은 아 예스누르몬 설명을 봐봐 예스누르몬은 예스누르몬 설명을 봐봐 예스누르몬 설명을 봐봐 얘는 무슨 타입이라 그랬죠? 얘는 무슨 타입이라 그랬죠? 얘들아 다 좋은데 나 따라다니면서 싸우지 말라니까 야 저 어 뭐야 왜이래 왜그러니 아니 왜 타 스트리머를 욕하세요 제 방송에서 왜 타 스트리머를 욕하세요 저 부담스럽게 네 제 의견이 아니면 알립니다 예 미라클 시드? 원 아이템 투 비 헬드 바이어 포켓몬 뭐죠 이게? 뭔지 아시는 분? 풀기술 풀기술 데미지가 오 근데 이게 뭐 먹는게 안되는데 그냥 갖고있는거에요? 아 기부 어 야 너 이거 가져라 어어 잠깐 내가 길 막혔는데 어떻게 하지? 아 이쪽인가? 어 뭐야 이거 싸우는거였어? 어 뭐야 이거 싸우는거였어? 어 뭐야 이거 싸우는거였어? 뜬금샷 뜬금샷 오 이건 몬똥께요 오 이건 몬똥께요 으음 어 잠들었다 큰일났다 어 롤아웃 썼다 빨리잡아야되요 어 롤아웃 썼다 빨리잡아야되요 아 커피요? 아 그래요? 우와 디어링 완전 진짜 대놓고 사슴사슴하게 만들라고 작정하고 만들었네 어 왜이렇게 안들어가 꽃사슴이네 아 얘는 계절마다 모습이 바뀌어? 아 얘는 계절마다 모습이 바뀌어? 그럼 지금은 뭐야 봄이야? 대박이다 이 게임에 계절도 있어? 수컷이야 저게? 지밑뎅 아 Evans 비 엄청오는데 하나도 안 좋은데 이러면 안되는데 와우 좋구요 크리티컬 히트 컷 엄청 비와요 인천은 지금 어 그만 잠들어 처자죠 야 이거 뭐 약 없으면은 못 일어나게 해? 약이 없는데 나 기다리면 풀려? 최대 3턴 동안 자? 어 3턴 지났는데 왜 계속 자냐? 됐다 지금 인천에 비 많이 와요 연수동 비 안와? 여기만 오나 그런거야 어? 레트라 어 되게 역동적이게 바뀌었는데 어? 네 아 으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만 물어 이 자식아 그만 물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동 저장이에요 어? 아 아까 전에 그 똥개 진화한 것 같다 아우 크리티컬 비버야? 아 걔가 아니라 비버였구나 그러네 이름이 비바렐이네 거의 실제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을 다 모티브로 해가지고 동물이나 식물 이런거 사실상 거의 포켓몬은 거의 그렇다 뜨또야 뜨또